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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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했으니까 춤을 새벽 연습도 하고 너무 늦게 들어오고 공부할 시간에 계속 춤췄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누구보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넘버원 팬이지 넘버원 팬 부모님은 항상 넘버원 팬이고 그럼 제이홉씨가 춤을 몇살때부터 추셨나요? 춤을 제대로 춘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14살 제이홉씨 기준엔 제대로 추는게 추는게 뭐야? 전문적으로 배운거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접한거는 초등학교 3학년 보통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데 가잖아요 거기서도 장기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때 어떤 곡들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는 사실 엑스맨 유행했었고 천생연분 유행했었고 노래도 비욘세노라 그 때 그 때 진짜 뭐 제대로 전문적인 춤도 아니고 파핀이란 것도 모르고 각기였죠 각기를 따라서 추는 거예요 – 한참 그때 또 전혜빈… –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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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 그래가지고 유행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돌고, 돌고, 돌고. – 아 맞아, 맞아. – 그 TV로 예능으로 약간 좀 접하는 그런 춤들의 노래로 시작해서… 그 어쨌든 그 말이 나온 김에… – 갑자기? – 아… – 아니, 여기 말은 나온 김에 갑자기 블루잭을 갑자기… – 아, 아니 제가… – 사실 뭐, 여기 또 나온다고 해 가지고… – 아,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을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영광이죠 영광이죠 제가 제옵이랑 샥 블루책을 할 줄이야 잠시만 블루책 블루책 와우 여러분 여기 이곳은 여기 지금 블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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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 책도 엄청 잘 추시네 여태까지 나온 게 속에 제일 잘 추네 아 자 그러면 뭐 갑자기 저 힘들어요 자 뭐 괜찮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저는 괜찮은데 형님은 어떠세요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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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마와의 궁시 다치 드랍 that beat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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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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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네 그래도 미쳤네? 그래도 저도 이제 이거 어제 쓰신 거예요? 어제 썼어요 어제 썼는데 영어를 너무 샬라 샬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저는 방송으로 다시 한 번 그 가사를 보면서 해석을 해보면서 그죠 그 이제 한국어로 변역해서 넘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나올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감동이다 형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동이다 그래도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저도 뭔가 어 최대한 좀 잘하고 싶었고 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 어떻게 어 또 빌보드 핫 100 1회의 한 곡이 6곡 어 이것도 사실 정말 그냥 팬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팬이 있어도 그냥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야? 그럼 어떤 기분이에요? 이제 뭐 한 3, 4번 정도 하면 또 했네 약간 이런거 아니 절대 사실 그런 마음은 정말 없고요 실감이 확 뭔가 되기도 하면서도 이게 진짠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있지 아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질문지에 없는데 골든디스크에서 맞아요 만났잖아요 제가 딱 나오는 순간 형 무대를 하고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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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무대를 지켜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오늘을 했어 거기에 딱 BTS 펑셔노 손흥민 제이 파일리스 했을 때 좀 기분이 기분이 어땠어요? 궁금했어 거기에 딱 BTS 펑셔노 손흥민 제이 파일리스 했을 때 좀 기분이 기분이 어땠어요? 궁금했어 아니 저는 일단 샷아웃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형님도 정말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또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과정도 되게 리스펙을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 또 형님이 어떻게 보면 샷아웃을 해주시니까 예스 약간 아 그래도 좋게 한국인 예스 좋게 봐줘서 너무 감사하네 약간 이런 게 좀 생기죠 공식적인 이제 팬 플랫폼이 있는데 그 가입자 수가 2천만 명 있어요 오! 오!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계실 그 아미들에게 이제 좀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하아 하아 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움직이고 제가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진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이렇게 좀 힘이 생겨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그리고 오래 뭔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러브유 네 멋있다 그러면 드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밴드 라이브 무대 정모와의 쿵취타치의 멋진 연주와 함께 즐겨 보겠습니다 넌 넌 드라이브 스쿵취타치의 호 호 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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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